결국은 학교를 왔어요 그때 차 타고 왔던 곳들인데 오른쪽에 에어팟인가요 이게 아이팟? 아이팟 끼고 왔어요 지금은 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확실히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리치센터 왔거든요 한번 그쪽에서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왔는데 할만할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주차료를 내야 되고 그리고 차량 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복잡하고 차단기도 안 올라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까 그 길이 힘들었나 아니면 해가 떠 있어서 그런가 지금 오늘 토요일이라서 네 오늘 운영은 지금 안하고 있고 일단 왔습니다 지금 집 계약 관련해 가지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까지 보름 타고 왔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짠 예쁜 하늘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